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TV 서비스와 뉴스 스트리밍, 그리고 게임 서비스 등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팀쿡 애플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TV 플러스와 뉴스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카드 등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 앱 적용 기기 등 14억 개의 애플 디바이스를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는 기존의 애플 전략화에 발표됐습니다. 이번 공개한 뉴스 플러스는 9.99달러의 월스트리트, LA타임즈 등의 신문과 300여종의 잡지를 읽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뉴스 플러스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구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추적할 수 없고 광고 업체들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애플은 새로운 게임 구독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애플 아케이드는 세가, 코나미, 레고, 디즈니 등 주요 회사들이 개발한 게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게임을 한번 내려받으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이 같은 서비스 공개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의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콘텐츠를 생산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감사합니다.